어제짱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어 양시장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수급이 몰렸는데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행한 보고서가 나오자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탄소 배출 목표가 크게 하향되면서 2025년에 기업들의 전기체 판매량이 최대 41%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이전에 33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LG화학도 목표가를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SK이노베이션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앞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출세가 유입됐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4.92%, 엔캠이 12.01% 뛰었고요. TCC 스틸과 코스모 화학이 10%대, LG에너지솔루션이 6%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화장품주도 증권가 호평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조정을 겪은 화장품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화 증권은 화장품 업종인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전후로 고점 대비 23% 하락해 밸류에이션의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의 미국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K-뷰티의 비중국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한 투자증권은 미국을 포함해 직수출 증가에 대한 개별 기업의 실적 성장은 3분기부터가 본격 시작이라면서 상당수 화장품사가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돼 9월에서 10월 중 저가 매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57%에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리아나도 12.1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제닉이 10%대, 또 삐아삐아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6%대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배송 로봇, 자율주행 셔틀 등을 원격 주행시키기 위한 관제 시스템의 연내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주가 들썩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협회는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표준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격주행이란 원격주행 관제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원격주행 대장 차량들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는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원격주행 관제 시스템이 표준화되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세계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 오버 CEO가 최근 한국을 방한한 가운데 전동화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한국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관련 주들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SOS랩이 6.37%, 모트렉스가 5.17% 올랐고요. 틴크웨어와 라이콤이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멈춰섰던 토큰 증권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중단한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번 달에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 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김대서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예정된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및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축입니다. 이번 법제화로 토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각광받았는데요. 갤럭시와 SM이 7.33% 오른 가운데 시간을 거래해서도 상할가까지 직행했고요. 핵도 파이낸셜이 6.34% 올랐습니다. 이외에 서울옥션과 K옥션 모두 5%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젯장 이슈 살펴봤습니다.